아멘 끝났음을 선포하며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세상과 육체와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선포하며 아멘 당신의 기둥으로 저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인하여 아멘 당신의 몸의 건축의 한 일부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창선물 행제니 아멘 주님 안에서 아멘 축복 가운데 아멘 신전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성부들 앞에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평가 지내고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교회 안에서 아멘 주권을 세워주시며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섞여 아멘 고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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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형제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계를 주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